어떳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bike b-i-k-e 오 빨라요? r-i-c-e 좋구요 pine pine p-i-n-e 좋구요 mike m-i-k-e 오 nine n-i-n-e 오 dice d-i-c-e 오 신기록 세우겠는데? like 라인 라인 그렇지 l-i-n-e 오 ice ice i-c-e 오케이 선생님 타자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hike hike h-i-k-e 오 vine vine v-i-n-e 오 mice mice m-i-c-e 오 like like l-i-k-e 신기록 몇 분이야 몇 분 몇 분 와우 1분도 안 걸렸어 하 하 이러고 갑니다 자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이건 생지가 아니고 생지 들 이라고 써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생지 한 마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야되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mouse mouse 자 원래는 여럿일 때는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으로 표현하는게 정상이야 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들 다이시즈 선들 라인즈 그 다음에 뭐 마이크들 마이크스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 덩굴들 바인즈 이렇게 하는게 정상이야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아예 단어의 모습이 한개일 때와 여러개일 때의 모습이 달라져요 네 오케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테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도 100점이네요 공개로 로그 아몹 이런 아이ivia